한정기술 아무래도 섹터의 흐름가는 개별적으로 물량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1등 다음 대장주였던 한정기술이 아무래도 다음 차기 대장으로 등극을 할 것 같고요 일단 원자력 관련해서는 한국수력 원자력이 수십조 원 규모의 규모의 엘다바 원전 사업을 위한 협상 중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요 메인 사업체는 러시아 쪽 자본이고요.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의 일부로 보통 이런 수십조 단위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가 컨소시엄을 꾸려서 참여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 부분에 엘다바 원전 사업을 필두로 해서 유럽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원자력이 다시 한번 친환경 관련 에너지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전 수출에서 조 단위가 넘는 사업이 참여하는 건 08년도 한창 원자력이 좋을 때 이후로 최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규모를, 이 계약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계약을 필두로 한국 국내 원자력 사업이 다시 한번 좀 활기를 띌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한전 기술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가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아직 3조 정도로 그렇게 크게 시세분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중국 같은 경우가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대장조로서 한전 기술이 추가적인 시세분출은 충분히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네, 한전 기술 지금 오늘 4% 좀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. 기술적으로는 분석은 좀 해주시면서 매수 기회도 좀 삼아볼까요?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 바닥세에서 일단은 강한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반등이 성공을 했는데 즉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아시다시피 긍정적인 해외 상황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지금 정부와 여야 상황이 좀 다릅니다. 불협화음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분위기가 공존이 안 된다는 거는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없어진다는 말씀과 함께 이미 한 번 무너졌던 섹터입니다. 무너졌던 섹터라는 거는 다시 한 번 언제든지 정책적인 이슈가 없었을 때 추가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장기적으로 시세분출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정말 이제 이 산업 자체가 다시 한 번 턴 어라운드 하려면 정책적으로 강한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혹시나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 번 보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밀려서 한 8만 5천 원 정도까지 올 경우에는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한 자리에서 단기 테마가 충분히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원자력 계약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면 한 번 정도 다시 한 번 시세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도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